네, 저희 가게는 넓고 깨끗한 내장에 신선한 원두로 추출하는 커피를 누구나 부담없이 착한 가격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. 다양한 수제차를 제가 직접 담그고 있는데 항상 좋은 맛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손님들이 저희 가게에 오시면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편안함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저희 웨스트 할리우드 커피숍 많이 찾아주세요.